강력 1팀을 맡게 된 예쁘게 맞으세요 고윤정 경감입니다 팀원 추천 좀 해주세요 배대훈이 요즘엔 뭐 경마 안하냐? 경마가 뭐예요? 진짜 제대로 된다 믿습니다 타썰어마? 검덕 특채로 들어온 신참입니다 머리, 머리 머리가 좀 달라요 너 상담할 수 있니? 112센터에 있어 왔는데요 강력팀장 네, 경력팀장님 왜 하려고 그래요? 난 죽을 만큼 있고 싶었는데 네가 날 불러? 지금은 내가 왕이잖아 그러다 죽어요 넌 실수한 거야 감당이 제일 싫지 모르겠어요